이 새로운 잔악건 뭐야? 이거 약간 태양이처럼 닮은데? 태양아. 태양이는 조금 닮은 같은데?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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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해? 없어. 이렇게? 야 움직여? 야 이거 뭐야? 아기는 해오지 마야 돼. 1,2,3,4,5 1 2 아 그래. 갔다 놀아 태양아. 안돼. 야 우리 태양이 위에서 사는데 이게 나. 하늘이 다 뺏은 것 같아. 태양이 위에서 사는데 동현아 기분이 어때? 괜찮아? 내가 이쪽에.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야 얘들아 좀 요즘에 안 답답해? 나는 가고 싶다. 가고 싶어. 그럼 우리 밖에 가서 놀자. 아빠 육아 시킬게. 야 준비하고 가자. 어 가라 이거지. 너도 태용아. 오늘 즐겁게 열심히 하자. 오늘 파이팅이야. 상은아 기분 어때 여기 와서? 응. 좋지? 야 여보 벌써 스트레칭 준비야?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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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하는 거야? 가을 운동. 가을 운동? 운동이 같은 거 하나? 응. 아이들의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좋은 방법은요. 결과만 목표를 두지 않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결국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죠. 우리 오늘 어떤 운동을 할래? 줄넘기. 줄넘기? 달리기. 푸셔? 달리기. 오케이. 오른손 대고. 오른손. 오늘. 오늘. 제가 절대. 제가 절대. 안 울을 거예요. 안 울을 거예요. 절대 안 삐질 거예요. 절대 안 삐질 거예요. 절대 안 삐질 거예요. 재밌게. 재밌게.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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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이고 됐어. 네. 준비.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하나. 둘. 셋. 셋. 사이. 셋. 하나 더. 셋. 하나 더. силь.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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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옳지. 옳지. 공격. 1. 2. 1. 1. 1. 1. 2. 2. 2. 2. 3. 1. 1. 2. 1. 2. 한우야 잘했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무 잘했어